전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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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설명해드릴게요. 여러분들 총먹고 와서 1번핑에 모이시면 되구요. 보트는 여기에다가 보트 이쪽에다가 다리 직전 앞에다가 우리가 천천히 꾸려고 갑시다. 전투 전투 8 2 시베리 2 3 3 간 3 3 보트 하나씩 끌고 올라가야겠다 기름 없나? 올라갑시다 보트 유에이저가 힘이 좋아서 보트 하나는 충분히 가져가 두 명이서 딱 좋아요 배 끌고 다리로 갈 거예요 됐어 여러분들 보트를 뭐지? 시즈!!!! 자 시작은 제가 총 쏘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붙으세요 시동 거시고 자 준비되셨죠?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앞에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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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뒤에 천천히 천천히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보트도 끌고 갈 수 있어 보트 밀자 자 천천히 천천히 보트 터져도 우리 끌고 갈 수 있어 넘어지지만 않으면 자 자 자 자 자 이걸로 이거 이거 터졌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사람들 한 명 더 붙어 줘 더 붙어 줘 이야 죽어라 내가 다 주니까 이야 사라 자 자 우리 우리들이 자 자 간다! 간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